다름이 시스템 대표 김현우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혼자서 하는 강의를 전부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폼 시키고 학교를 바꾸고 가는데 이번 파일업에서 블록체인과 그것을 통한 산업 플랫폼을 만들면서 하는 이 첫 밀업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웹 3.0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파일업과 같은 역량이 있는 플랫폼은 저희 다림과 같은 컨텐트 학교를 디지털 도메인으로 교실을 도메인으로 하는 많은 산업화의 핵심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 플랫폼을 만나는 새로운 채굴산업 및 블록체인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림과 함께 또 다림에 나오는 많은 고객들 전세계에서 컨텐트를 만드는 분들이 블록체인과 함께 마이크로 크레딧도 교실도 학교도 졸업장도 컨텐트의 디그리도 되는 그러한 새로운 방향의 산업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